자, 출발할까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재산세, 재산이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재산세 여러분 교재 463조 이렇게 항상 시간 전에 써놓는 것은 혹시나 여러분들이 인간 공부하실 때 오늘은 몇 쪽인가 참 배려 잘하죠? 마지 못해서 내하는 것 같아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재산세다 그러면 특징부터 알아야 되는데 재산세는 일단 지방세죠 지방세고 구청에서 걷습니다 따라서 시, 군, 구세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먼저 동네를 보신다 그러면 여기가 어디죠? 그래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다 그럼 구청에서 걷습니다 그래서 시, 군, 구에서 걷으니까 시, 군, 구세인데 이거는 서울만 해당이 돼요 따라서 지방에 계신 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출제가 거의 안됩니다마는 언제든지 범위에 해당하니까 이건 서울만 해당이 돼요 서울만, 서울엔 구가 25개 구가 있어요 여기에서 재산세를 걷습니다 걷어가지고 일부를 서울특별시로 보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에서 섞어가지고 나누기 25개 구로에서 다시 돌려줍니다 이유가 못 가요 난 이거 잘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비싼 거? 세금 비싼? 여보세요? 왜 이래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부자 구청에서 일부를 보조받아가지고 조금 예산이 부족한 구청으로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울특별시에서 부자 구청이다 그러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제가 강남에 강의를 나갔었거든요 거의 그냥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프랭카드 걸고 왜 우리가 힘든 게 벌어가지고 낸 세금을 우리 동네 CCTV에 쓰든가 보도블록 할 때 쓰이지 왜 다른 데 주느냐 난리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강북을 강의 나가는데 거기는 조용해요 조용해 그것도 이해가 되고 이런 시절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지가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전 좋다고 봐요 사정들은 다 있지만 자 이렇게 서울특별시에서 만큼은 특별시에서 관여를 했다 그래서 특별시세 또는 구세라고 얘기한다 서울을 뺀 나머지는 구청, 시청, 군청에서 관여하니까 시군구세 끝 이렇게 공부해요 서울만 특별시세가 된다는 것 끝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무서운 거죠 실질과세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양도소득세도 똑같습니다 이건 뭐냐 공부상에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등기부를 얘기하죠 등기부상에 등재된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면은 사실상의 현황을 적용한다는 것 이 말이 뭐냐 공부상에는 농지로 돼 있어 농사짓는 땅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은 농사를 짓고 있지 않아 잡초가 우거져 있어 이럴 경우에는 공부상의 농지라 돼 있어도 농지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대지로 봅니다 따라서 농지는 세금이 싸 나대지는 세금이 비싸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실질과세의 원칙 공부상의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 또 이런 거 있죠 조금만 외곽지역에 가면은 기와집이 있어 오래된 집 그게 바로 공부상으로는 주택이야 그런데 꼭 외곽지역에 이런 기와집에서는 그냥 먹고 자지는 안 해 뭘 팔죠 보리밥이라든가 백숙이라든가 이런 거 팔잖아 그럼 공부상으로는 주택이지만 사실상의 식당으로 사용하면 건축물로 처리가 됩니다 주택의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나 그래서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의 현황이 된다 이게 몇 년 전 기출문제 여기에 나왔던 거죠 뭐냐면은 공부상으로는 농지지만은 현재는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 경작하고 있지 않다 이게 지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 농지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재산이라는 건 뭐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겠죠 일일이 국민 개개인에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국민 여러분 1년 중에 하루를 기준일로 선포하겠습니다 요 날짜에 재산이 있으면 재산세 내고요 요 날짜에 재산이 없으면 안 내도 됩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일이라 그래서 과세기준일 그럼 여러분들은 뭐야 6월 1일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매도를 했다 잔금을 6월 5월 말까지 받으면 올해 재산세 안 내 그럼 매도인은 잔금을 5월 말까지 받으려고 그러겠고 매수인은 잔금을 언제 주려고 그럴까 6월 1일을 이위해 주려고 하죠 그걸 중재를 쓰는 게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날짜도 잘 판단을 하면 절세 효과가 있다는 얘기야 이게 궁금한 분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버려 그럼 내년에 재산세 안 낸다 이거야 한번 경험을 해봐야지 또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주민세가 있어 주민세는 재산세처럼 1년 중에 하루 기준일이 있어 그 날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주민세 내는 거야 그럼 여러분 궁금하잖아 그 날짜가 7월 1일이야 그럼 6월 말까지 주민등록 말소를 당해 그럼 주민세 안 낸다는 얘기야 한번 해봐야 기억이 오래가죠 그렇잖아요 그 이후 사건에 대해서는 난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산은 6월 1일 기준 그 다음에 사람은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이 된다 그 날짜에 있어야 세금 내 그 날짜에 없으면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도 아니면 뭐예요 그 다음에 때 되면 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내가 취득을 했는지 정부가 그때그때 몰라 그러니까 내가 신고해야 돼 근데 재산은 내가 갖고 있는 건 등기부상에 다 올라가 있죠 그럼 내가 어떤 재산 갖고 있나 정부가 알아요 몰라요 알면은 나 신고할 필요 없어 가만히 있으면 때 되면 고지서 날라온다 고지서로 징수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보통 징수라고 합니다 끝 끝 끝 요게 우리가 알아둬야 될 특징이죠 요건 다 중요한 겁니다 자 463쪽에 나와 있는 거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찾았습니까 자 거기에 보면은 밑에 박스만 보세요 박스 박스를 보면은 자 맨 위에 동그라미 무슨 징수한다 보통 징수한다 고지서 보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왼쪽에 동그라미 1번의 밑줄 지방세 동그라미 2번 시 군 구세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과세 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납세 의무자 밑줄 사실상 소유자 당연한 거죠 재산을 소유해야 재산세 내죠 끝 끝 끝 그게 우리가 특징에 대한 것 그 다음 뒤에 464쪽에 과세 대상인데 여기 보셔요 과세 대상 과세 세금을 부과하는 물건이 뭐가 있냐 즉 어떤 물건을 갖고 있어야 재산세 내냐 이거죠 김치냉장고 갖고 있다고 재산세 내요 아니죠 그럼 이 손가락 몇 개예요 이 다섯 개는 내 손가락이야 내 재산이야 재산세 과세 대상은 다섯 개뿐이 없다 이게 하나는 토지 하나는 건축물 하나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은요 상가 건축물 그 다음에 공장 건축물을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상가건물하고 공장건물에 당해 주거용 건물은 여기에서 뺐어요 주택으로 따로 뺐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주거용 건축물 얘는 주택으로 뺐고 그 다음에 영업용 건축물 상가건축물 공장건축물은 건축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가 있겠죠 다섯 가지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건 알아둬야 되겠죠 자 뭐뭐 있습니까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어요 우리가 항공기다 그러면 조건 사람이 탑승을 해서 조정을 해야 돼 무인 항공기는 안 돼요 대표적인 게 드론이죠 드론은 재산세 안 냅니다 근데 제가 예언을 할게요 조만간 세법 개정이 돼서 드론도 아마 과세 대상이 될 거예요 왜? 지금 유행하고 있으니까 금액도 크니까 그래서 드론도 앞으로 과세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앞으로 자격증 따서 개업하실 때는 드론 활용을 많이 합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그걸 실제로 10번 보이고 막 했어요 저 외곽 지역에 임약 이런 거 전문으로 하시는 분은 드론이 꼭 필요하죠 드론이 좋아요 그걸로 해서 재미보고 있는 젊은 친구도 있는데 드론이 200만 원 주고 샀대요 한 6, 7년 전에 그걸 활용을 잘했대 근데 두 번 추락했대 어디에 떨어졌는지 찾기가 엄청 힘들다 이게 그게 하나 애로사항이 있다 이게 왜냐 저 산에 야산에 가서 막 갖고 있다 떨어져 봐 그거 찾느라고 며칠 걸린대요 수리비는 또 수리비대로 들고 그래서 효과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다섯 가지가 있다 끝 이렇게 알면 되는데 먼저 따져볼게요 항공기 여러분 비행기 있어요 없어요 응 없어 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집 있어요 없어요 없어도 있는 거야 상가 건물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없는 거야 땅 있어요 없어요 없어도 있는 거야 따라서 다섯 개 중에 시험에 출제되는 비중은 토지와 주택 위주로 출제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좀 전에도 상가 건물 있어요 있어요 계속하는 분이 있어 못 들은 척하고 하는 게 나는 있어도 없는 거야 세법에서는 그래서 토지와 주택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토지와 주택이 나오는데 먼저 주택에 관한 것 해볼게요 주택 중요하니까 첫째 부속 토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속 토지라는 말은 딸린 토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주택이다 그러면 주택이다 그러면 건축물만 주택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어 건축물만 주택으로 보면 퇴근할 때 비행기 타고 가서 낙화산 떨어져야 돼 왜 출입구가 없으니까 그럼 이거는 주택의 효과를 못 본다는 얘기죠 따라서 세법에서 말하는 주택이라는 건 일정한 부속 토지는 주택에 포함된다는 것 그래서 주택에 포함된다 제일 첫 번째 알아둬야 될 것 아 주택이라는 건 건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거기를 들락날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출입구 땅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속 토지라는 이름은 주택의 건물에 딸린 토지야 따라서 얘는 무늬만 토지예요 토지가 아니라 어디에 포함한다 주택에 포함한다 따라서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를 내는 게 아니라 주택분 재산세를 내더라 그래서 제일 알아둬야 될 것 이거는 종부세, 양도소득세 똑같습니다 부속 토지는 어디에 포함한다? 주택에 포함한다 무조건 이건 알아둬야 돼 기본 입구는 필요하니까 그다음에 그럼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겠죠 어? 토지가 주택에 포함되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땅 중에 농지 건물 중에는 주택은 세금이 쌓여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악용해서 건물은 요만큼 사고 야 이거 다 부속 토지로 해줘 세금을 줄이려고 악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범위를 정해놨어 야 부속 토지는 경계를 뒀어 여기까지가 부속 토지 인정해 줄 거야 그런데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이거 악용할 수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 면적이 있죠 땅하고 붙은 면적 옆 면적이 아니에요 땅하고 붙은 건물 면적 예를 들어서 요게 10제곱미터다 근데 땅은 700제곱미터 갖고 있다 야 나 이거 700다 부속 토지로 인정해줘 주택에 포함시키게 세금들에게 악용할 수가 있으니까 계산을 해야 돼 바닥 면적 주택의 바닥 붙은 거 땅에 붙은 면적이 10이다 그럼 이거의 10배까지 그러면 100제곱미터만 부속 토지로 인정해 주는 거야 바닥 면적이 10배 계산 문제만 나오면 눈이 흐릿해져 그냥 곱하기 10 그러면 700 중에서 재산세가 어떻게 고지가 되느냐 여러분 다 알 수 있죠 바닥 면적의 10배니까 100제곱미터까지는 토지가 아니야 어디에 포함한다 부속 토지니까 주택에 포함해서 세금이 싸 그럼 초과되는 600제곱미터는 부속 토지가 아니야 그냥 나대지야 토지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니까 100제곱미터까지는 주택에 포함하니까 세금이 싸고 초과되는 것은 토지분 재산세가 나온다는 것 말 이해 가십니까 이게 계산 문제도 과거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앞으로 1월 달에 배우게 됩니다 부속 토지 이해 가요 자 해서 부속 토지는 일단 어디에 포함한다 부속 토지라 쓰고 주택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 다음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몇 배까지 인정한다 얘가 틀리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한 번 딱 나왔어 20배로 제가 이런 얘기 한 번 했죠 숫자가 정해져 있을 때 틀리게 나올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을 적용한다고 그랬잖아 이거 비상한 건데 그럼 10배란 말이야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하면 0이니까 문제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20%뿐이 안 나온다는 얘기야 대단하지 않아? 나올 수밖에 없어 지금이야 시험이 많이 남았으니까 뭔 소리야 웃자라고 이러지만 지나고 나면 항상 이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분석하잖아요 샤프 하다 보면 이게 보여요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이 나오는데 다가구 주택은요 양도소득세랑 똑같습니다 틀리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가구 다 그랬으면은 요거죠 101호, 102호, 103호 그러면 한 가구가 독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각각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집도 생각하면 편하잖아 101호, 102호, 103호 각자 분리돼 있죠 그럼 각각을 한 구의 주택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한 구, 한 구, 한 구, 한 구, 한 구 그래서 다가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요 지문은 틀리게 나오질 않아 상식이야 해서 한 가구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은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 101호 한 구, 102호 한 구 이렇게 나온다는 것 다가구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이거죠 겸용주택 예 신경 써야죠 겸용주택은 재산세와 양도소득세가 같은데 양도소득세가 개정이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재산세만 해드릴게 자 이거예요 한동이 겸용이다 겸용은 뭐죠 겸용? 주거용과 상가용을 같이 쓰는 거야 겸용주택 그럴 때 한동이냐 한구냐 이게 문제예요 한 구다 그랬으면 상가주택 개념이야 얘보다 규모가 좀 적은 거 4층짜리다 그러면 1층 2층 상가 3층 4층 원룸 오케이? 이게 바로 상가주택 한 구가 됩니다 요걸 시험에서는 단층으로만이 나와 1층으로 그럼 한번 해볼게요 1층으로 자 주거용이 50제곱미터다 상가 비주거용이 40제곱미터다 주거용이 크죠 비교해야 돼 주거용이 크면은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는 것 주거용이 크면 면적을 비교해야 돼 또 하나 주거용이 50제곱미터다 비주거용도 50이다 서로 똑같죠 같아도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그런데 또 보죠 요번에는 주거용이 50 비주거용이 40이야 70이야 그럼 비주거용이 더 크죠 이럴 경우에 착각하면 안 돼요 주거용이 크면 전부 주택이야 비주거용이 크면 전부 비주거용이냐 아니죠 주택은 죽어도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주거용 면적이 적은 경우에도 주거용만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세 가지 경우 그러니까 결론 얘기하면 갓거나 크면은 어디가 주거용이 갓거나 크면은 전부 주택으로 봐 그게 숫자로 나온 게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이다 50은 반인데 이상은 뭐야 갓거나 크다 갓거나 크면은 전부를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그런데 100분의 50 미만이다 그러면 주거용이 적단 얘기죠 주거용이 적으면 주거용만 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한 구냐 한 동이냐를 동그라미 쳐야 돼 시험 문제에서 한 구라고 나왔을 때는 아 비교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100분의 50 이상이면은 전부 주택으로 봐야 된다는 거 이건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건물을 질라고 그래 상가주택 4층짜리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 주거용 면적을 좀 더 크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양도할 때 주택으로 받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 일 저질렀어 몰라가지고 딴 사람이 지은 상가주택을 내가 샀어 이걸 팔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주거용 면적이 적어 일은 저질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는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 실문데 하다 보니까 왜 이걸 해줬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건데도 일단은 주거용 면적을 넓혀야 돼 지하가 없다 그럼 지하에다 방 뒤로 놓으면 돼 그럴 여건이 안 된다 그럼 옥탑방을 만들면 돼 그것도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1층 상가 2층 상가 3층 주택 4층 주택 그럼 2층에서 3층 올라가면 다 주택이죠 그럼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계단도 주택에 포함하면 돼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괜히 이런 걸 다 해줬어 실무상으로는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르면 세금 많이 내죠 하나만 제가 자랑할까요 최근의 성적 최근의 성적이 종부세 한 분이 고지서를 받았는데 547만 원인가 그래 카톡에 왔는데 그래서 설명을 해줬더니 고맙다고 문자가 왔어요 27만 원으로 줄여줬나 그래 노래해야지 정석이 기분 좋지 나중에 난 오리사주인데 저한테 배웠던 분인데 합격을 하셨어 그분의 형님이 서울에 서초구에 아파트가 있어 비싸잖아 근데 지방에 상속을 받았어 장남이야 그래서 2주택으로 된 거야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주택은 가격도 얼마 안 되는데 주택세 포함하니까 엄청나게 종부세가 5백 몇 십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거 내야 되는 거야 근데 또 연이 닿아서 나한테 전화가 오고 그래서 설명을 해줬죠 왜? 상속을 공동상속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지분율이 20% 이하면 주택수에서 제외가 돼요 그리고 20%가 3억 이하면 주택수에서 제외가 돼 그러니까 시골주택이니까 해당이 안 되지 그러니까 주택수에서 빼 그럼 1세대 1주택 종부세야 그럼 공제받을 거 최대 80%까지 다 받는 거지 하니까 20몇만 원 남은 거지 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은 5백 몇 십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70세가 넘었는데 누구 만나서 잘 됐다? 이건 또 대답 이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됐어 나도 그래서 이 세금이라는 거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요 이건 아는 만큼 내는 거예요 그분 너무 고마워갖고 동생한테 너무 고맙다고 그래 내가 가르쳐줬는데 동생은 나한테도 이제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그거야 아는 만큼 벌써 5백 한 20만 원 돈 절약을 했잖아 그러니까 저 오리 사준대요 내려오면 내려가는데 차비가 더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얘기인 즉수는 뭐냐면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저기 20년 된 수강생분들도 지금 연락하고 그래요 각 지역별로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꼭 집에서도 인정받고 집 안에서 두고두고 할 거예요 아 우리 동생이 해가지고 5백 몇 십만 원 절약했다고 아는 만큼 내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합격을 안 했는데 이런 얘기에서 그래서 시험 문제만 하면 될걸 자 그래서 우리가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부 뭘로 본다? 주택으로 봐요 요건 상가주택이야 그런데 한 구 근데 한 동이다 그러면 한 동이다 그랬으면은 뭐가 되느냐 주상복합을 생각하면 돼 주상복합은 대부분이 고층의 아파트죠 따라서 1층의 상가 2층의 상가 나머지는 아파트 그럼 주상복합은 아파트 면적이 더 넓을 수밖에 없죠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전부 다 여기에 대입을 하면은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주택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그래 조금 걷으려고 그래 오 어떻게 알았어 많이 걷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한 동을 한 구에 대입하면 다 주택이야 그럼 세금 못 걷어 적게 걷어 그래서 얘는 적용하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따로따로 주거용만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그래야 상가 세금을 더 걷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땐 뭐가 나오냐 한 동과 한 구를 맨 앞에 주어지고 뒤에 설명 연결을 틀리게 낼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럴 확률이 크다는 얘기지 뭐냐면은 한 동이라 써놓고 뒤에는 한 구의 설명을 써놓는다는 얘기야 제 말이 얘가요? 이렇게 내는 거는 잘 안 나와 왜? 숫자가 없으니까 얘는 숫자가 있으니까 그럴 듯 해배니까 연결을 이렇게 틀리게 낼 확률이 크다는 얘기죠 아무리 봐도 내가 분석 하나만큼 잘해 헷갈리는 걸 연결시켜 놓는 거야 그럴 듯 해배라고 그래서 한 동은 비교하지 않고 주거용만 주택으로 보고 그 다음에 한 구는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같거나 클 때는 전부 주택으로 본다 끝 끝 끝 바로 이게 주택에 대해서 배워야 될 포인트입니다 나오면 이 대목에서 나오죠 자 여러분 교재를 보니까 464쪽에 보니까 과세 대상 나와 있죠 첫째 줄에 자동으로 밑줄 쳐놨네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다 모두 몇 개가 된다? 다섯 개 동그라미 1번 토지 토지는 체크하세요 엄청 중요하고 내년에 나올 때가 됐습니다마는 이거는 1, 2월 달 강의 때 나갈 겁니다 지금 들었다는 기절이에요 가출하고 그 다음에 465쪽에 동그라미 3번 밑줄 주택 주택은 꼭 알아두어야 됩니다 자, 기억, 의 중에 A번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자,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 말한다 이건 중요하지 않고 이 경우부터 밑줄 치세요 이 경우에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바로 이것이 이것이 과거의 기출문제에 나온 지문이에요 자, 뭐냐? 이거야 토지와 잘 봐요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포함하냐 제외하냐 이게 시험 문제예요 아주 유치해 죽겠어 우릴 바보로 알아 근데 바보가 있더라고요 토지와 건축물에는 주택이 포함될까 제외될까 왜? 그렇죠, 따로 썼으니까 이렇게 쉽게 접근하란 말이에요 따로 썼다는 건 어느 한쪽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이걸 억지로 이해하려니까 더 어려운 거야 우리의 소원은 답 찾는 거야 그렇죠?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 집에만 가면 된다? 여보세요 합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게 세법에 나오면 이거는 참 단순한 상식으로 접근하면 되죠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는 주택이 제외된다 왜? 따로 썼으니까 그래서 거기 나온 게 뭡니까?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서 주택은 어떻게 된다? 제외한다 B번 동그라미 주택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바닥 면적의 동그라미 몇 배? 10배 10번 밑줄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 한 구 한 구 다가구 했죠 그 다음에 니은 밑줄 겸영주택 겸영주택은 A번에 동그라미 한 동 한 동 한 동은 주상복합 비교할 필요 없죠 주상복합은 안 써도 되는데 시험에 안 나오는데 자 두 번째 줄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비교 안 한다는 얘기죠 고짐은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B번에 동그라미 한 구 한 구는 두 번째 줄에 주거용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는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그 다음에 5번 항공기는 밑줄 사람이 탑승 조정 끝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5개 과세 대상 중에서 5개 과세 대상 중에서 토지와 주택 위주로 출제가 되는데 토지는 1, 2월 기본서 과정에 할 거고요 오늘은 주택 이건 시험 때까지 추가되는 내용이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시험 때까지 1년 동안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나와 있죠 재산세, 납세, 의무자 이거는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꼭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 자 볼게요 꼭 아셔야 돼요 납세, 의무자는 뭐냐 어떤 사람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그러면 당연한 얘기죠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 내겠죠 따라서 과세 기준일 현재 몇 월 며칠,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그러니까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가 된다 언제? 6월 1일 현재 재미있는 건요 재산세 날짜가 나왔을 때 애매모호하면 다 6월 1일이야 그러니까 6월 1일 날 있으면 재산세네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지문에 힌트가 꼭 나와 그 찾는 연습을 1년간 하는데 오늘부터 해보자 이거야 뭐가 나오냐 공유 그럼 공유의 뜻이 뭐예요? 탤런트? 배우? 불 끄고 여기다 칼 꼭 구하여? 죄송합니다 이거 뭐 안 되네 공동소유야 공동소유다 그러면 각자가 지분이 있겠죠 그럼 한 사람, 여러 사람 그렇죠, 여러 사람 지분권자라 그래 얘는 이게 지분이 틀리지 지분이 틀리게 안 나와 이렇게 나오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70% 을이라는 사람이 30% 이걸 지분이라고 그러죠 몫을 얘기하죠 그러면은 납세의무자는 갑, 을 두 사람이죠 말 이해가셔? 그런데 지분에 표시가 없을 때가 있다 이게 지분에 표시가 없다 그럼 왜 그러냐 똑같으니까 안 써도 되는 거지 따라서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어떤 걸로 본다? 균등 똑같은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말 이해가셔요? 자, 이 공유재산 끝이야 더 이상 이걸 빠져나가지 못해 그 다음에 요건 좀 헷갈릴 텐데 좀 전에 설명했어요 주택이 있어 그런데 건축물하고 부속토지하고 소유자가 다르다 이거야 이게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건데 잘 봐요 주택이 하나 있는데 요건 갑의 명의로 돼 있어 부속토지는 을 걸로 돼 있어 그럼 소유자가 두 사람이죠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공유하고 똑같은 거야 납세의무자는 몇 사람이 될까? 두 사람 소유자가 두 사람이니까 그런데 시험은 그게 아니야 세금을 몇 번 계산하느냐 이게 포인트야 사람이 두 사람이니까 따로따로 두 번 계산한다 노우 재산세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산이 중요한 거야 물건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배웠죠 부속토지는 무늬만 토지라고 그랬어 얜 어디에 포함한다 그거 알아야 돼 그거 알면 끝이야 주택에 포함되니까 사람은 두 사람이지만 재산은 주택 하나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요? 사람은 두 사람이지만 재산세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니까 재산은 한 개야 부속토지는 토지가 아니야 어디에 포함해야 돼? 주택에 포함하니까 재산은 하나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자가 둘이라고 해서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계산하면 틀린 거야 부속토지는 주택에 포함하니까 재산은 주택 하나뿐이 없어 그럼 하나에다가 주택의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몇 번 계산한다 한 번 계산하는 게 말 이해가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틀린 거야 왜? 부속토지는 토지가 아니니까 주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고 계산해서 100원 나왔다 그럼 100원 나온 것을 이제 사람수대로 나눠줘야 되겠죠 야 100원 나왔는데 너 얼마 부담하고 너 얼마 부담해 나눠주는 걸 안분 계산이라고 얘기해요 세법에서는 안분 계산이라는 용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안분이라는 건 나눠주는 거야 주택에 대한 세금이 나왔으니까 이걸 너랑 나랑 논아서 부담하라 이거야 그럼 나눠줄 땐 어떻게 하느냐 나눠줄 때는 가격이 있겠죠 요건 뭐냐 1년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의 땅값 전국의 주택가격을 기준금액을 발표하잖아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 그러니까 100원 나왔으면 건물이 비싸다 그럼 너 많이 부담해 토지가 더 비싸다 그럼 토지 소유자가 더 많이 부담해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이 들어간다 여기까지 하면 어렵겠죠 정리할게요 건축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물건은 주택 하나뿐이 없어 주택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고 산출한 세금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어떻게 한다 안분을 해준다 그런 다음 결론 들어가면 똑같죠 결론은 납세의무자는 몇 사람이 될까 두 사람이 되는 거야 공유하고 똑같아 니들이 소유자니까 납세의무는 돈은 있지만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말 이해 가실려나 그래서 항상 부속 토지는 토지가 아니다 어디에 포함한다 주택에 포함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끝 끝 끝 여기까지가 원칙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요거에 대한 것 재밌는 거는 재밌는 거는 여기에서 요게 뭔 말인가 잘 모르겠죠 어? 그럼 체크 요게 올해 나온 지문이에요 똑같이 나왔어 옳은 지문으로 그래서 우리가 올해 시험에 요 지문이 고대로 나온 거예요 틀리지도 않게 문제가 틀린 것은 재산세 문제가 이렇게 나왔거든 근데 얘가 나왔어 얜 오른 거예요 말뜻 이해 가셔요? 그러니까 얘는 올해 내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터넣고 얘기해 없는 거예요 좋죠? 머리 아픈 건 하지 말라 이거야 자 그래서 요게 코대로 1년간 이거 강조한 거예요 부석 토지는 토지가 아니다 주택에 포함한다 안분 계산한다 1년 내내 했더니 지문이 똑같이 나온 거예요 틀리게 안 나왔어 그래서 즐거운 시간이 됐던 거 자 그 다음에 의제납세의무자라는 건 말을 만드는 건데 의제라는 말은 간주라는 말이에요 간주라는 말은 뭐냐 이걸 먼저 알고 그 다음에 풀어보면 너무 간단한데 보세요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야 그렇죠? 의제라는 말은 뭐냐 의제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인데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납세의무자가 될 수다 있다 이거예요 말 이해 가요? 재산세는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인데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바로 시험 문제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 해볼까요? 매매 매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물건을 팔았어 매매를 했어 잔금을 5월 5일 날 잔금 치뤘어 그러면 갑은 팔았으니까 매도인 또는 양도인이 되겠죠 을은 샀으니까 매수인 또는 양수인이 되겠죠 이해 가요? 그럼 5월 5일 날 잔금을 치뤘으니까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를 가지고 따져야죠 그럼 매도인은 매도인은 팔았으니까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그 다음에 매수인은 취득세 신고해야죠 신고한다는 건 소유권 이전등기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야 을이 되는 거지 6월 1일 날 을 소유로 될 거 아니야 이럴 때는 사실상의 소유자 누가 된다 매수인 이해 가셔? 그런데 얘도 양도소득세 신고 안 했어 얘도 취득세 신고 안 했어 그럼 이전등기 안 해갔다는 얘기야 그럼 매매가 됐는지 정부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공부상으로 누구 명의로 돼 있어 가위 걸로 돼 있으니까 고지선 누구한테 보낼까 그렇지 어우 잘하시네 신고를 안 했으면 공부상의 소유자 누구한테 간다 매도인한테 간다는 얘기죠 이해 가셔? 그럼 여기에서는 이 신고한 경우는 출제가 안 돼 왜? 사실상의 소유자는 원칙하고 똑같으니까 얘만 나와 시험에 그리고 이게 답 찾는 비법이에요 항상 매매가 맨 먼저 나와 매매가 나왔으면 뒤에 신고했나 안 했나 가 포인트야 꼭 신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그럼 매매를 했는데 신고하지 않았으면 누가 된다 공부상의 소유자 이게 답 찾는 방법 이걸 벗어날 수 없어 1년 내내 이거 찾는 거야 시험 이따가도 해볼 거예요 교재 갖고 매매해 보고 신고하지 않았다 그럼 공부상의 소유자가 된다 이게 답 찾는 거야 힌트를 노골적으로 줘 1년 내내 이거 배우는 거야 그 다음에 이해 가셔? 아니야 여러 개 준비해 놨어요 그 다음에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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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이야 자 보죠 이게 뭐죠 어이 그림나 잘해 이게 원래는 종중 거야 근데 종중 건데 종손 갑순씨 개인 명의로 공부에 등기가 돼 있어 그런 거 많잖아요 문중 재산인데 종손 개인 명의로 올려놓잖아 그럼 종손은 사업한다고 다 팔아서 도망다니고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부상에는 갑순씨로 돼 있어 사실상의 소유자는 종중이야 이걸 갑순이가 신고하는 거야 야 이거 내 거라고 내 이름으로 돼 있지만 내 거 아니야 우리 종중 거야 라고 신고했으면 고지서는 누구한테 가겠어 종중으로 가죠 사실상의 소유자는 알았으니까 따라서 사실상의 소유자 종중이 되겠죠 그런데 신고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정부는 명의가 옛 걸로 돼 있지 사실상의 종중권지 알아요 몰라요 몰르면 누구한테 고지서 보내 갑순이한테 보내 개인 명의로 보내 따라서 공부상의 소유자 누가 된다 개인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신고하는 경우는 원칙하고 똑같으니까 출제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나올 때는 뭐냐 종중재산이래 신고했대 안했대 안했대 1년 내내 똑같아요 시험 볼 때까지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상속 죽이겠어 상속 죄송합니다 이 유머도 안 먹히네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1남이가 아파트 상속 받았어요 나 자랑하는 거예요 2남이가 나는 상가 받았어요 3순이가 나 땅 받았어요 신고했어 그럼 신고했으면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는 누가 낸다 1남이 이건 2남이 이건 3순이 따라서 신고를 하면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는데 누가 되느냐 상속인 각자가 되는 거죠 이거는 1남이 이거는 2남이 이거는 3순이 왜 받았다라고 신고했으니까 그래서 시험엔 안 나오는 게 원칙하고 똑같으니까 그럼 신고를 안 했어 여보세요 상속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저 공짜 생기니까 다 좋은 거라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세법상 상속은 짠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으니까 NG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상속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짠한 거라고 그렇게 공부해야죠 그래서 세법에서도 혜택을 좀 주는 게 있어요 대신에 상속세는 많이 걷죠 바로 그거야 여러분은 무조건 공짜 생기면 그냥 좋아요 누가 돌아가시건 말건 집에 가서 일절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아버지 왜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짠하기 때문에 마음도 시키건 놀러 갔어요 여행을 가서 제주도에 그러면 누가 무엇을 상속받는지 정부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모르면 공부상의 소유자가 돼야 되는데 공부상의 소유자는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돌아가신 분 묘지에 가서 고지서 왔는데 일어나시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비가 오는 날 저녁 9시에 일어나시죠 무서워서 내가 기절해 그러니까 신고 안 했을 경우엔 이거야 야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셨고 살아있는 니들 중에서 상속 누군가 받을 거 아니냐 알아두실 게 이거예요 사망이다 그러면 사람은 없어 그러나 재산은 남아있는 거야 이 재산은 누군가 받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니들 중에서 대표자 주된 상속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거야 주된 상속자 살아있는 중에 누구 그럼 주된 상속자로만 맨날 시험에 나오니까 틀리는 사람이 없어 그 다음부터는 달라 주된 상속자는 민법을 적용합니다 민법상의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주된 상속자야 그럼 민법상의 가장 지분이 큰 사람이 누가 되겠어 그렇죠 배우자야 배우자가 1.5 1대1대1이란 얘기죠 그런데 배우자는 안 내요 왜냐하면 배우자가 상속 지분이 가장 큰데 그 배우자가 두 명 이상이면 배우자가 A 배우자 B 배우자 C 아니 왜 그러냐면 옛날 어르신들은 현재 이렇게 된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공인중개사에는 이거 예민하니까 안 내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에는 이게 몇 번 출제가 됐어요 배우자가 공인중개사는 연령대가 있어서 현재 이런 상황에 있는 분은 문제 풀 때 승질 날 거 아니야 공부할 때 그래서 요거 안 하고 대신에 배우자가 안 계신다고 자식만 1남이 2남이 3순위 있다고 해서 지분이 1대1대1 똑같을 때 그럴 때는 연장자로 한다 이 말은 장남한테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좀 순화가 되잖아 배우자 어머니가 여러분 계시다 이건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둘 이상이라는 건 자녀가 둘 이상이라는 얘기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끝 끝 끝 요 세 가지 얘도 똑같아요 뭐가 나오냐 상속이 나오고 신고하지 않았대 그럼 주된 상속자 이게 답 찾는 포인트가 되는 거야 이걸 벗어날 수 없어요 지문에 얘가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 답을 가르쳐주는 거야 1년 내내 이거 찾는 연습해 납세 의무자가 나올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답은 이렇게 찾는 거야 추가되는 거 없어요 끝 여기까지 이해 가셔 아니야 또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데 요거에 관한 것은 좀 쉬었다가 하고 그 다음에 교재 갖고 복습하도록 할게요 자 조금만 쉬죠 어 그 다음 시간에 되고